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9년 7월 평 나영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아우, 너무 쉽게 나왔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무슨 극한? 좌극한 fx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fx의 값을 더하시오라고 나와있죠. 아우, 얘 그냥 좌극한 우극한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본 것 같고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 같아요. 빨리 갈게요. 하나하나 가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무슨 극한? 좌극한 fx를 구하라고 돼있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합성함수였으면 너무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좌극한 물어본 거잖아요. 마이너스 2로 간대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지.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좌극한이잖아. 왼쪽부터 읽어야 돼, 오른쪽에서 읽어야 돼. 왼쪽에서 읽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마이너스 2까지 오다가 멈추는 거잖아. 그때 함수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자극할 때 좌극한 f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fx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x가 어디로 간대? 1로 갈 때니까 1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1을 기준으로 무슨 극한? 우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그래프 계형 따라서 오다가 x가 1일 때 쫙 멈춰야지. 그때 멈출 때 함수값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우리 얘네 두 개 뭐하래? 문제에서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 2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그냥 해석하는 문제 나왔고요. 얘가 만약에 합성함수로 나왔으면 좀 힘들었을 거야. 생각할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내용들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2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